안녕하세요 아침이라 텐션이 안 좋아 피곤해 난 목도 잠겼어 오늘은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하러 갑니다 사진 촬영을 하게 된 어떤 시작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? 저희가 결혼할 때 원래는 조금 더 몇 개월 후에 결혼식을 좀 작게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윤호가 말레이시아에 취업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식을 따로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로 왔어요 사실 저는 결혼식 안 한 거는 별로 상관 없었는데 엄마가 이제 제 결혼식을 좀 스몰웨딩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스몰웨딩에 어울릴 만한 심플한 드레스를 하나 만들어주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옷을 만드는 분이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옆에까지 한번 더지는 거구나 저도 한번 더 주문했어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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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장 Meeting 자주 주문했었는데 바로주일을 많이 расс용해서 요즘은 구석에 따라서 아침에 아침 아침에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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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쁘다, 엄마. 이쁘겠다. 이쁘겠다. 이쁘다, 엄마. 이쁘다, 엄마. 이쁘다, 엄마. 이쁘다, 엄마. 이쁘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옷을 입고 결혼식이나 사진 촬영을 못한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원래 그걸 사진 촬영할 타이밍을 계속 호시탐탐 노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. 그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요즘에 말레이시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조금 나아져가지고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완전히 뭐 웨딩 촬영이라기보다 그냥 데이트 스냅처럼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찍으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가 준 드레스가 있으니까 그걸 입고 찍을 계획이고 오늘 그냥 뭐 코랄라룸푸르 인근에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뭐 다른 건 사실 크게 준비 안 했고 저는 메이크업도 그냥 제가 직접 했고 저희 헤어정도만 미용실 가서 받을 것 같고 뭐 나머지들은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네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걱정되는 게 너무 더울 것 같아. 아 밖에가? 아... 상관없는데? 지금 오늘 쨍쨍한 게... 어쨌든 저희 사진 재밌게 잘 찍고 오고 사진 찍는 과정도 한번 같이 공유해볼게요. 안녕! 재밌게 잘 찍고 오고 그 사진 찍는 거 같아요. 아 그 사진 찍는 거 같아요. 아 네. 아 네. 아 그 사진 찍는 거 같아요. 아... 이 집은 꽉 잘 어울리네요. 저 집에서... 여기 지역이... 음... 음... 오 여기 또 손님. 여기 어디지? 마이타운스? 아이스크림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안 빙니시서, that's gone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... 반찬... 찬물찬물 이제 편집하러 갑니다 쨔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과장 보내 portfoli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démocratie 막 타임 잠깐만요 가네 어 네 어 네 네 로제 뷰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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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는 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